기어 타임즈 네 일렉트릭 스페니쉬 기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깁슨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쉑터 아티스트 아세요? 근데 대표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펜더랑 깁슨은 건드리지 말자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쪽은 모던의 영역이고 여기는 오리지널 빈티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긴 냅두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쉑터 아티스트지만 깁슨을 엄청 좋아하는 정 씨와 함께 오늘 ES 리뷰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일렉트릭 스페니쉬라는 게 뭐냐 예전에 기타의 초창기 때는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강의인가요? 그렇죠 강의죠 역사 강의 기타 역사 이제 EBS 뜨는 건가요? 이 기타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 흔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우리가 어쩌서 이런 식으로 치는 기타가 많이 없었어요 그때는 전부 다 랩스틸 기타라고 해서 놓고 치는 이런 기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고 치는 랩스틸 기타와 그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일렉트릭 하와이언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치는 것은 일렉트릭 스페니쉬라고 해서 이 스페니쉬라는 그때 이제 하와이언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 약자가 아직까지도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고 계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들고 이렇게 치는 모든 기타는 스페니쉬 스타일이에요 눕혀놓고 치는 모든 기타는 하와이언 스타일이고요 혹은 랩스틸이라고 부르고요 스페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스페인 맞아요 그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스타일이다 클래식 기타 처음으로 이제 스페인에서 나왔으니까 역시 기타 강국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렉트릭 스페니쉬에서 ES 시리즈가 뭐 3, 3호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전신이 되는 뭐 1, 7호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모델들 중에서 저희가 오늘 3, 3, 5에 해당하는 또 이야기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년도에 출시됐어요 3, 3, 5는 아 오래됐구나 네 1958년도에 테드 맥카티 삼형제가 그 해에 출시가 됐잖아요 아 메카티 테드 맥카티가 그때 진짜 뭐 엄청난 깁슨의 거의 뭐 초창기에 어떤 브랜드 라인업을 짜는 데 있어서는 정말 혁혁한 공을 이룬 사람인데 그 테드 맥카티 삼형제가 이제 플라잉 브 익스플로러 모던 요렇게 3개가 나온 다음에 걔네들은 그냥 진짜로 딱 처음 나왔을 때 뭐냐면은 디자인으로만 얘네 승부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낸 거고 ES-335도 같은 해에 나오긴 했는데 얘는 오히려 디자인적인 그런 포인트로 승부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딱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그 지금까지 없었던 중간 영역을 찾고자 했었던 그런 이제 노력이 돋보이는 그래요? 개중에 이게 제일 이쁜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디자인이 예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이런 거 처음 봤지 라고 만든 거야 근데 얘는 어 엑스포가 둔데 칠퍼도 나잖아 걔네들은 컨셉트카 같은 느낌이었고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후랄로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후랄로우는 이제 약점이 뭐냐면 피드백이었고 그리고 이제 솔리드바디 기타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아직까지는 할로우에서 솔리드로 넘어가고 있던 시기라 아직까지도 울림이 부족하고 딱딱하다는 인상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매력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이제 센터블록을 놓고 센터블록에서 양쪽에다가 이제 날개를 붙임으로써 센터블록에서 오는 솔리드바디의 감성 그리고 옆에서 울리는 할로우의 감성 그러면서 피드백은 줄이고 그리고 단단함과 공명을 동시에 가져가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깁슨표 세미할로우 335가 되겠습니다 아 머리 좋다 진짜 역시 배운 사람이라도 이 책을 여러분 사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 내용하고도 좀 달라요 강의를 되게 잘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게 335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를 끈 거죠 그때 출시된 해 이게 매출이 안정화가 되는데 1년이 채 안 걸립니다 워낙이 이제 괜찮은 아이디어니까 사람들이 괜찮다고 막 산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때 레스폴은 안 팔렸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레스폴은 인기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게 레스폴하고 계약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레스폴이 레스폴 때문에 사람들이 레스폴에 꽂혀 있었던 거였는데 레스폴이 로고에서 빠졌어 아예 아 그러니까 레스폴의 더 이상 이제 그 호나우드가 낳았고 사람들이 뭔가 약간 그 메리트가 없어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레스폴이 아예 없어지고 대체됐잖아요 SG로 SG로 아예 대체 SG가 처음 나왔으면 SG가 아니고 그 해에 레스폴이었어 그 해에 레스폴 스태다드로 나왔단 말이지 그거 거기서 봤어요 히스토리 채널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에 다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아니 그 시토리 채널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장물 파는 데 전당포 대머리 아이시 아 거기서 보셨어요? 거기서 깁슨 레스폴이라고 들고 한 뭐 저기 뭐 옛날 뭐 어쩌고 어쩌고 들고 왔는데 SG 하얀색이더라고요 그게 그 해에 레스폴 스탠다드였다 10만 달러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1억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삼오가 어쨌든 뜬 다음에 그 이후로 나왔던 추가 옵션들이 붙은 고급 버전인 디럭스 버전들이 삼삼오랑 삼오오도 당연히 삼삼오의 인기에 힘을 입어서 계속해서 잘 팔렸고요 삼삼오를 이용한 아티스트로는 척베리, 비비킹, 레리 칼튼, 키스 리처드, 리리나워 그리고 에릭 크래툰과 조메이어까지 뭐 다 뭐 다 썼죠 이거 안 쓴 사람 없어요? 안 쓴 사람이 거의 없다 나도 썼었어 거기에 김은총 쉑트 아티스트 김은총 자 이렇게 삼삼오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3, 4, 5를 할 건데 3, 4, 5 때 3, 3, 5, 3, 4, 5, 3, 5의 차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SA, ES-335, 389만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완전 쏜데? 그러니까 이젠 이게 싸게 느껴지죠 이게 커스텀샵이 아니죠? 네 커스텀샵이 아니라 일반, 그냥 기본 모델 389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105cm, 무게 3.41kg, 두께는 옆면이 41mm이고 조감으로 보면 아치백, 아치탑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50mm까지 나옵니다 12플릿 뒷돌리는 80mm고요 탑은 3플라이,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탑 센터블럭, 메이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브레이싱이 스프러스고요 다음 시간에 3, 4호는 브레이싱이 에디론닥 스프러스입니다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임넥이고요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버튼, 그린키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프텍, 너트너비 43.053mm 지판은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열반지름은 305mm 스킬 길이는 깁슨 스탠다드인 629mm 프레슨 22 미디엄 전부 프랩 그리고 캘리브레이티드 T타입 픽업이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원 토글 스위치 핸드 와이어드, 500kg 퍼텐셔미터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그리고 3A 픽업 셀렉터고요 ABR1 튜너메틱,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가 아니네요? 뭐가요? 이거는 마호가니가 아니죠? 아니죠 네네네 아까 스펙 듣는데 좀 놀랐어요 네, 마호가니는 맥입니다 맥만 마호가니고 그리고 바디와 탑에 전부 다 쓰리플라이 맥홈에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합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블럭은 메이플이고요 센터블럭은 메이플이고요 마호가니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기타죠 맥만으로 브레이싱은 네 스프루스 그리고 3,4호가 에디론닥 스프루스 예전에 처음 출시됐을 때 2S335TD였거든요 TD가 뭐냐면 이 세미알로우라면서 두께를 줄였잖아요 그래서 씬라인 기존에 있었던 프랄로이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해서 씬라인 시리즈라고 했고 T가 붙었고 뒤에 D는 더블 픽업스 픽업이 두 개 나에서 TD 3,4호 TD가 그 의미였고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썬버스트 색상으로 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내추럴 피니쉬랑 체리가 나오면서 TDN하면 내추럴이고 TDC하면 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명이 분화가 되었습니다 유식하시네요 오늘 뭐 많이 배웠는데 다 기억은 못 할 것 같아요 네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겨우 że 어우 팬더랑 아주 잘 어울리네요 아 좋다 좋다 주인님 몰고에다 키고 치니까 얘네들이 라이벌이 아니라 무슨 혐읍 혐읍사람이에요 그렇죠 종교 대통합 같은 느낌이에요 좀 더 아름다운 2 21 아 좋다 마샬에서도 정말 진하게 나오네요 와 이거 CKS죠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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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샬 마샬 좋습니다 피해있에 아 이야 깁슨이랑 마샬게인 조합은 틀릴수가 없어요 정말 레거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것도 은총씨 멋진 연주 들어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특이한 분위기 연주를 많이 해주시네요 확실히 이것도 아무래도 기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기타를 선택할 때 오아시스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브리팝이나 아니면 퓨전재즈나 아니면 에릭 크립턴 그런 존 메이어 같은 이런 쪽만 생각하는데 이것도 오늘 저번 시간에 텔레캐스터 그런 앰비언트 사우나 사운드를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타 세션들 보면 팀피어스 나 마이클 탐슨 형님 이런 분들도 그런 미국 팝음악 녹음할 때는 꼭 3,3,5를 참여시키는 거 보면서 아 이 기타는 꼭 있어야 되는 기타구나 라는 꿈을 키웠었죠 그렇습니다 레거시 사운드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 ES3,3,5의 존재 가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렉기타 전체에서 봤을 때의 평균은 아닌데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톰기타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줄평이 나오는데 슈퍼스트랙까지 제가 책 쓰면서 줬던 한줄평이 그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약간 그런 느낌 세미할로우의 감성 할로우의 감성 솔리드의 감성 이게 표현이 다른데 나 깜짝 놀랐는데 나 지금 약간 그건 한줄평이 아니라 너무 좋은데요 약간 괜찮은 약간 좀 와닿는 느낌 아닌가요?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화가 닿으니까 딱 그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3,3,5의 매력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거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줄평 드려볼게요 네 365일 중에서 355일 치고 싶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오 335일은 아니고요? 335일이요 335일이요 335일 치고 싶다 네 한달빼고 다 치고 싶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어 꿈의 기타 그리고 꿈 그 자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 그 자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하는 모든 기타의 평균값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최고의 한줄평을 주셨네 진짜 스커드 돌려볼게요 이게 이거 300대니까 요거 뭐 30점 넘게 주셔도 돼요 그리고 가성비도 가성비 좋게 주셔도 되고 네네 자 스커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상당히 고득점이 나왔어요 네 그 우리가 최근에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커스텀샵들을 하도 하다 보니까 그 막 5,600이 넘는 그 징글징글한 가격대를 보다가 300만원대를 보니까 그니까 갑자기 가성비가 좋게 느껴져요 음 사실 이것도 비싼 건데 그쵸 그쵸 배렸어 기준을 네 배렸어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 네 은총씨는 사운드 34 진짜 우가하게 나왔네요 아 좋아요 네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8 어 총점 87 오오 87이요 디자인을 20을 줄 순 없겠더라구요 왜냐하면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디자인 기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에서 80점 평균점수는 83점입니다 아니 뭐 사실 335는 잘 나올 수 밖에 없는 뭐 그런 뭐 어떤 되게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기타이기 때문에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총씨 점수가 굉장히 높아 아니 이게 사실 가성비가 17씩 나올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아 근데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은 저는 그거에 가성비를 좀 줬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팬더 스트레쉬라든가 레스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뽑기라는게 존재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같은 가격을 줬는데 소리 편차가 좀 있고 찾아내기 쉽지 않은데 제 기억에는 335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 해서 출발한 그 평균이 좀 높아요 네 많이 높다 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이 335 기타에 대한 사운드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그 소리는 깔고 가고 그거보다 훨씬 좋다 안좋다 로는 아닌다라는 아 일단 제 경험에서 일단 좋게 시작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은총씨는 자기가 워낙에 좋아하는 기타라 네 네 맞아요 약간 그런 후한 후한거에요 점수가 좀 포함이 되어있어요 약간 프리미엄 객관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김은총 프리미엄이 좀 포함되는데 왜냐면 이게 편의성이 18까지 나올건 아니거든요 뭐가 있다고 편의성이 18이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니 아니 335이잖아 아 야 여러분 이거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편의성은 솔직히 말하면 한 14 아니 그래놓고 어떻게 해 근데 알겠습니다 그 맛에 쓰는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김은총 프리미엄이 좀 들어가 있는 점수니까 여러분들 요거 약간 지금 수정할까? 편의성은 14로 수정할까? 아니 14는 또 너무 내렸고 우리 지금 16씩은 줬단 말이지 아니 왜냐면 솔직히 이게 크게 더 크고 아니 근데 뭐 깁슨이 줘요 18 줘요 18 줘요 18 줘라 한번 이렇게 즐기는거지 뭐 너 아니에요 자 뭐 깁슨할 때 잘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깁슨할 때 잘 안 나오는데 와갖고 깽판 치우고 아 내가 깁슨 너무 좋아해서 자 어쨌든 평균점수 83점으로 굉장히 높은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초고득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평균점수가 제 생각보다 한 2,3점 높게 나왔습니다 네 한 80점 나올까 했는데 80이 훌쩍 넘었어요 나 때문이지 뭐 아 맞죠 그렇습니다 오늘 3,3호가 요정도였기 때문에 다음 시간 3,4,5,3 또 3,4,5 리슈를 가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점수가 또 변화가 될지 궁금한게 이제 가격대가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에서부터 이제 점수를 흔들릴거에요 흔들리겠죠 429만원 그 다음 시간에 617만원 애초에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사운드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3,4,5 갖고 온 다음에 쳐보고 3,4,5 바로 쳐보고 이걸 한번 해볼거에요 거기서 이제 사운드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은 사운드 점수 좀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어서 2편 남아있으니까 기대해주시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주시죠 네 치고 쳐도 계속 치고 싶은 기타였습니다 그럼요 유튜브 구독과 저는 큰일미입니다 기어타임스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번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후 구독 부탁드립니다 싹